자 2018년도 겨스콰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지금은 겨스콰이어지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하는게 있어요 여러분들 팬카페랑 소통하고 패션 정보들이 있는 카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 댓글 질문하시는 것보다 여기 오셔서 패션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문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뭐 양말 뭐 신어요 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날에다가 사진 첨부 꼭 하셔서 꼭꼭 그래야지 정확한 답변이가 꼭 첨부하셔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면은 그날그날그날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 답변이 올라갈거에요 거기서 이제 답변을 여러분 궁금한건 확인하시면 되는 컨텐츠고 그리고 보면서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하고 패션 소식도 전하고 그런 컨텐츠입니다. 좀 길게 영상이 나오는 컨텐츠고 좀 뭐 하시면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죠? 407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리 아빠님 안녕하세요. 잘 안빠졌어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나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있어 타이핑 업무 도와주신분 구해요. 댓글도 못 달겨놨네? 잠깐만 이러면 홍보 좀 하지 마세요. 아 우리 벨리에스님이 30개 고맙습니다. 팬가입 어서오세요. 1839번째 환영합니다. 땡큐! 음 어서오세요. 채팅 좀 많이 쳐주시고 같이 놀아요. 아 예 하세요. 돈 줬으니까 하도 됩니다. 아 이건 맞잖아 얘들아. 어 이거 빨리 강쇄시켜야지 이런거. 꽁미민 꽁미민 음 홍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돼도 않는 어? 이런 돼도 않는 이런 사기 사기 이런 홍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지가 알바 할 것이지 남한테 좋은 것처럼 추천하는 사기꾼임 이런거 홍보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예 예 벨리오스님 질문하세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형들 맨투맨 셔츠색 추천 좀요. 바지는 주로 베이지 베이지 유니클로 유 턱 팬츠 아니면 일자 진청 입으려구요. 어 이건 진짜 근데 어린애들은 못알아 듣겠다. 진짜 어린애들은 막 진청 이런것도 못알아듣는 애들 많아. 정말 어린애들 중학생 애들 근데 뭐 유니클로 유 턱 팬츠 일자 진청 뭐 이렇게 써있는데 풀어드릴게요. 베이지 색깔 어 유니클로 브랜드의 유 라인에 어 그 면바지를 입는다는거에요. 어 그리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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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바지가 일자다. 그 다음에 진짜 진한 청색이다. 어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도 있어요. 조언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어 이거 뭐 색 조합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어 진짜로 근데 그런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본인 스타일에 본인 이게 얼굴에 맞게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뭐 선호하는 조합이 있지 뭐 이렇게 추천해주고 뭐 이렇게 좀 공식 조합은 없거든요. 근데 뭐 유니클로 유 턱 팬츠 베이지면은 베이지에 뭐 검정은 잘 어울리더라구요. 베이지랑 검정은 진짜 잘 어울리더라구요. 그래서 검정색깔 해도 괜찮을거에요. 그냥 하나 추천해드린거였구요. 쭉 보도록 할게요. 또 무슨일이 있나 나이키 이니시에이터 어떤 색상이 활용도가 높을까 어 이거 많이 사네 이거 컨텐츠로 제가 그 아직 유튜브엔 안 올라갔는데 어글리 슈즈 가성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거중에 강동구 생활님이랑 저희 지금 매니저 해주시는 분이 작가 역할을 해주셔서 추천을 해주셨어. 근데 나도 근데 저게 제일 이쁜거 같더라고 어글리 슈즈 중에 저런 류의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활동화 슈즈 중에 트레이닝화 이렇게 기능성 슈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이쁜거 같던데 이거 많이 사는거 같더라고 우리 카페에서 이거 두개 중에는 예를 들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검정색 와이드 팬츠에다가는 이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트랙 팬츠 같은거 있죠 스트릿 입으실때 뭐 이렇게 시보리 있는 팬츠나 뭐 슈프림 같은 이제 트랙 팬츠 같은거 많이 입으시잖아 여러 브랜드 많이 나오잖아 어저께 본 뭐 LMC나 커버넛이나 디네드시나 많이 나오잖아 그런 트랙 팬츠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고 활용도는 그래도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스타일에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매갈못인데 맥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에 정은이랑 술먹방 할 때 맥주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큼은 아시겠죠 자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마 모노 사몰 모노 신다보면 접히는 부분이라고 해야되나 그거 주름 쉽게 생기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뭔지 알죠 당마 모노 사몰 다 아실거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형 어저께 디네드시나 18SS도 하셨나요 예 했어요 근데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거고 그게 하루에 뭐 4,5개를 하루에 3개를 했는데 그것만 쭉 올라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좀 이제 추후에 올라갈거에요 그래서 이제 1일마다 1일에 한 2개씩 올라가니까 어 그거 이제 좀 참고하시구요 예 아직 안올렸어요 예약만 걸어놨어요 예약만 예약만 음 개강 5일날 뜨고 옷 좀 사봤는데 봐주세요 야 이거 뭘 Forever 야 이거 뭔데 댓글이 45개냐 Ö 흐흐흐흪 195 흐흑흐흐흐흐흐흐흫 ou 누르면서 어 ㅅ배 뭐지 왜 이거 조회수가 249에다가 댓글 45개지 하면서 빨리 들어갔어 나 방금 이 댓글에 이 게시물에 딱 빨려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 개강 5일 앞쪽으로 옷 좀 사봤는데 봐주세요 verse 어 어 이거 이거 샀다는거 Yar 아아 순서대로 맨투맨 아노락 디스럭터 2 구매했어요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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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핸드폰 써서 가성비 생각하고 들어가긴 한데 뭔 말이야? 핸드폰이랑 가성비는 뭔 상관이야? 나름 괜찮지 않나요? 3개다 써서 9만원도 안되요 이게 3개다 써서 9만원이 안된다고? 이거 파타고니아가 아닌가보네 어? 아 이거는 뭐 그렇다치더라도 댓글이 존나 궁금하네 어음 블랙펜슬 이새끼 뭐해 맨날 농심이 너 누구냐? 농심아 얘는 농심 사장 아들인가봐 아니면 아버지가 농심에서 일하시나봐 맨날 농심라면 달고 나와가지고 뭐든 그래다가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답변하고 무조건 마지막에 코멘트가 라면은 농심이야 어? 너 누구니? 너 농심 뭐 스폰 받았니? 야무진다? 그래 그렇게 하는거도 노력도 광고의 일종이지 농심빌런 애죠 진짜 아 아쉽지만 신발 저건 딥스러텀 개별로 개인적인 그래요 유튜브영상보시면 신발추첨 많아요 근데 이미 샀다는데 뭘 자동차 모자가 없어서 그래요 스냅백까지 써주면 완성입니다 ㅎ Él 깻잎 깨 귀엽네 닉네임이 심지어 복학해요야 복학하는데 이러고 가는거야 애들아 개각이 아니라 복학이야 얘들아 그니까 입학이 아니라 개강이 그니까 입학이 아니라 복학 아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진짜 감이 떨어지는구나 아니 복학을 하는데 이렇게 복학을 한다고? 분명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은 진짜 나이도 어느정도 있을텐데 주작 아니야? 주작? 아니 어떻게 복학했는데 이걸 입고 가서 생각을 하냐? 우리 브로 우리 브로 친구도 이거 진짜 초딩들 입는 거예요 우리 브로 초딩들 아니면 마블 덕후들 입는 거지 진짜 이거 마블 팬으로 입는 거 저도 진짜 마블 팬이거든요 저 집에 오면은 다 마블이에요 근데 저 이건 안사요 우리 브로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줘야 아 진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처음엔 좀 기분 나쁠지라도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뭐 밑에다가 뭐 이거에 비슷한 팬츠나 블랙진 하고서 백팩이면 귀여워 이런 파타고니아 신칠라 같은 느낌의 아이템인데 파타고니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 로고가 잘 안보여서 파타고니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신칠라 형태의 이런 어 집어보는 이렇게 음 아노락 형태의 신칠라는 괜찮고 산디 꼬마님이에요? 아 이 분이야? 산디 꼬마님이에요? 산디 꼬마님이에요? 본인 등판한거야 지금? 본인이야? 아... 퀵비 하나 줄게요 내가 줄건 아 내가 줄건 없고 아 내가 진짜로 우리 브로한테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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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서 힘내요 아니 뭐 이렇게 하고 복합을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줄건 없고 내가 퀵비 하나 줄게 어... 아 이거 카피인지도 몰랐어 이거 파타고니아가 아니구나 이거 파타고니아 카피 제품이고 신칠라고 디스럽터2 같은 경우는 진짜 급식들일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거야 그것도 심지어 여자들 분이 많이 신는거에요 물론 남자도 신긴하지만 남자도 신긴하지만 또 유튜브 고등학교 친구들 불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이제 극대노 한다고 아니 디스럽터2가 왜요? 이러면서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 급식 친구들 우리 우리 귀여운 우리 동생들 1년만 지나서 다시 한번 제 유튜브 다시 들어오시면 아 이 겨울님이 진짜 성년지명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느낀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방금 2년 했을 때 그렇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 까였을 때 이 새끼 뭐야? 내 아이템을 까? 이래놓고서 1년 뒤에 다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다시 아닌 척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이제 디스럽터2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진짜 삼사로 삼각김밥 먹는 각이에요 아니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초딩들 입는 거고 이거는 중고딩들이 신는 거고 이건 짜비에요 우리 친구 이제 줄 건 없고 퀵뷰는 드릴 테니까 이 지나간 일이니까 뭐 이렇게 잘 신고 우리 복학생 복학 친구 뭐 한 24살은 됐을 텐데 24살이라고 했는데 24살을 이렇게 잘 입고 어 다음에 이제 옷 살 때는 이제 제 카페에다 질문해 주시거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죠? 음 아 댓글 폭발적이네 아니 뭔 놈의 댓글이 내 공지보다 댓글이 많아? 아니 근데 공지보다 댓글이 많아 14개, 14개, 2개, 6개, 7개 너무한 부분 아니냐 니네? 어 갑자기 서운해질라 그러네 계속 보면서 공부라기보다 같이 소통하는 거죠 예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친구네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죠? 그리고 예 말 안 해도 올릴 거예요 어차피 보쉐카라 니트 어떤가요? 어 39,000원 주고 살만한가요? 보쉐카라 니트가 뭐지? 브랜드림이 보쉐예요? 어 이분 되게 잘생기셨네 어 기럭지 무엇? 발렌시아 같은 슈즈에다가 음 그냥 남친룩 끝판왕이네 이분 어 프라이데이 카라 니트 어 이거 자체냐? 내가 볼때는 이거 보센데? 여러분 이거 보세예요 질문 해주신 분들 해주신 분 이거 이거 보세고 그 다음에 아 보세를 보쉐하라 그런 거야 하하하하 하하 그러시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아 보쉐해 아 제가 몰랐네요 제가 아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예 쓰읍 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나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애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군대 전역 학원에서는 좀 비추하고 군대 갔기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뭐 미필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친구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애 귀엽잖아 이런 거 그냥 위에다가 뭐 교복 위에다 입어도 이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뭐 한철 입기 좋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39,000원 주고 살만하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쁘면 사세요 예 너무 가격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둘 중에 살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어 옷을 많이 보던 신발이다 어 어 다 2번이라 그러네 애들이 근데 내가 신은 걸 못 봐서 그래 이게 제가 신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 진짜 많이 물어봐주셨던 신발인데 솔직히 플락에서 협찬해줘야되요 저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보기에 뭐 굽 높고 이상해보여요? 근데 다 이거 가더라고 뭐냐면은 둘 다 제가 신은 거예요 어 어 이게 1번이구요 어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구 아 민망하지 음 이게 1번이고 2번은 끝에 있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어 어 2번 사진 없을수도 있겠다 아 2번 사진 없을수도 있겠다 그거 페이스북 했나보다 아 페이스북 했나봐요 아 여깄다 이게 2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광 유광 다른거거든요 이게 2번이고 아까전에 보신게 이게 1번이에요 완전 스타일이 달라 어 2번같은 경우는 더비슈즈고 1번같은 경우는 그냥 스니커즈라고 부르는데 어 저도 신을때도 뭐 이렇게 뭐 겹쳐서 신는 류는 아니에요 어 그냥 뭐 그냥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때 1번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뭐 발목 보이게 해가지고 더비슈즈 포인트로 주고 싶을때 2번 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신는건 1번입니다 스타일이 다른거지 뭐 두개 비교할만한 카테고리는 아닌거 같다 라고 답변하구요 자 옷 잘 입으려면 하고 써주셨네 여기 카페에 옷에 대한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아닙니다 옷 잘 입고 자신의 스타일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있는거에요 저 또한 포함입니다 옷 잘 입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보고 입어보는게 정답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음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음 일단은 내가 옷을 다리고 싶으면 그 환경에 잘 맞춰서 입어야 돼요 아니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니 갑자기 뭐 빡빡이 머리하면서 헤어밴드하고 막 스트릿 패션 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한계적입니다 제한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네 한계에서 자기네 환경 안에서 한계적으로 어 그 안에서 잘 입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 잘 입는다고 보거든요 그 직장분들 중에 제일 잘 입는 분 직장패션으로 아니 뭐 사보패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환경 내에서 잘 입는 분이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뭐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나름대로 잘 입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 스타일들을 입으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 나이도 맞지 않고 얼굴도 안 어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잘 입으면 되고 그 또래 중에서 뭐 비슷한 스타일을 따라 입기보다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되 환경 안에서 잘 입은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나이에 맞게 입는 옷도 환경에서는 포함시켰고요 나이키 런닝하는데 뭐 할까요? 이랬는데 벨리우스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자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코디 좀 해주십사 This is never the 제품이네요 디넷 옷을 구매했는데 코디 좀 해주세요 이너랑 바지도 추천 좀 해주세요 다 해달라 그러네 이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정말 이런 것들 대충 나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라면 뭐 계란누랑이 뭐 먹을까 이러면 나는 그냥 나는 케찹이 맛있으니까 케찹 이렇게 하는 거야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블랙진 찢어진거에 블랙진 찢어진거에 안에는 얇은 20수짜리 티셔츠를 입고 펜던트 목걸이를 하나로 포인트를 주며 신발은 기호에 맑게 착용하시고 백팩으로 키치함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질문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최소야 최대한 남겨준 거야 맞잖아 이런 질문은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 조금 답변받기 힘든 질문이에요 본인이 답답한건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는데 이걸 샀어요 근데 그럼 이너를 뭘 입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면 이거랑 잘 어울림한 아이템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OR이나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주지 이런거는 상상의 구현이야 그냥 막 내가 막 그려줘야 돼 막 이런거 그려줄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을 보고서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해도 안되고 자기 스타일도 아니면 그냥 거기서 우리 소통이 끝나는 거거든 아쉬운 부분이야 그렇지 이 정도 답변이면은 진짜 제가 굉장히 펜던트 이거 제 스타일대로 제가 생각한대로 잘 글로 설명해드린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전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런 좀 레퍼런스를 많이 주시는게 좋아요 그래도 사진첨부해주셨으니까 제가 답글 진짜 좀 열심히 해드린 거에요 사진첨부해주셨으니까 자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벨리우스님이 개형이 얼마전에 퍼포몰에서 산 신발이요 아 그거요 그거 모델명이시면 기억이 안나는데 제 집에 그 박스를 있거든요 어 그 박스를 있으니까 이거 컨텐츠 끝나고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나이키 루나 뭐였는데 해버고타임 후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드 안깐 기모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안기모띠 아하 아하 요즘 행복하네요 예 안기모띠 흠 흠 옷보고 나머지 추천좀 해주세요 어 그래도 사진첨부했네 구제로 사서 사진보다 더 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답변해드리려고 할거에요 어 사진을 이렇게 노력해서 보내시면은 그래도 최대한 어 답변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진한 베이지색인데 어떤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너하이 괜찮으면 신발까지 추천 부탁드려요 어 이런거 이런거는 보통 총기장에 따라 달라요 우리친구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장이 엉덩이를 반정도 덮는다 그러면 슬림팬츠를 가셔야 돼요 왜냐 반정도 덮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드팬츠나 워크웨어 스타일로 가면은 되게 비율이 깨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총장 자체가 되게 짧게 나오는거다 벨트가 보이거나 벨트 반정도 보인다 레드페퍼존이 잘 보인다 그러면은 워크웨어로 가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워크웨어 패션이라고 하면 이거에 맞는 뭐 데님팬츠 레귤러 팬츠에다가 워커같은거 신거나 로퍼같은거 신는 체인같은거 하는 그런 패션이 워크웨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캐주얼 워크웨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좋구요 만약에 기장이 어느정도 있다면은 밑에 슬림팬츠로 가는데 색상은 상관없어요 색상은 여러분 본인이 결정하시고 슬림팬츠 가시고 바지핏 잘 빼가지고 가시고 베이지랑 블랙 봐봐 잘 어울리잖아 흰색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블랙이 잘 어울리더라고 근데 여름에는 이제 블랙보다는 이제 베이지 앤 화이트를 추천하긴 하는데 가을 겨울 뭐 이럴 때는 베이지랑 검정이나 이렇게 하시고 밑에는 데님팬츠 뭐 중청이나 연청 진청 가시면 될거 같은데 아니면 똑같이 블랙진으로 해가지고 올블랙 간다던가 그러면 그냥 캐주얼 코디 아닌가 그 다음에 백팩 하나 메주면 개강패션이지 자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컨텐츠로 올라갈거에요 오늘 1화로 올라간 겨스콰이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꼭 사진첨부하셔야 돼요 사진첨부 안하시면 저도 어쩔수 없습니다 저도 그냥 빨리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답변하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잔망구레님 안녕하세요 어맹 암용어사님도 안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베이지색 바지에는 어떤 식으로 코디해야 되죠 이런게 퍼티그 팬츠라 그래요 퍼티그 팬츠가 뭐냐면은 면발 중에서도 군복에서 유래된 팬츠인데 바깥에 이렇게 봉지손이 나있는 팬츠 있죠 어 어 그런거를 퍼티그 면 팬츠라고 하구요 그거 아니고서야 뭐 뭐 그냥 일반적인 주머니에 뭐 있는거는 뭐 원턱치노 투턱치노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이거는 퍼티그 팬츠라고 하고 이런 퍼티그 팬츠는 캐주얼 요즘에 하는 김치카지 있지 어 김치카지는 막 컨버스랑 많이 해요 컨버스, 척테일러랑 많이 조합을 하고 엑셀시오로 컨버스, 척테일러, 반스 뭐 이런거로 단어로 조합 많이 하시고 진짜 이런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레드윙이나 그 다음에 워커 종류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캐주얼하게 갈거면 뭐 컨버스 그 다음에 뭐 워커를 신어보고 싶으시면은 워커 워커같은거 하고 아우터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아 이게 러기다우스까요? 난 귀여운 김치카지 김치카지도 귀여워 요즘에 많이 입는데 젊은 친구들이 입는거 보니까 귀엽더라고 습 어 봄 아우터 후드 사이즈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봄 자켓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변 드립니다 자켓에 풀이 좀 낭낭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174에 65인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고 제가 볼때는 일단은 음... S 가면 될 것 같은데 S S P 타기 가는 게 더 이쁠 것 같애 어...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짜 딱 좋은 몸... 그거 체형이거든? 몸무게가 이제 키에 비해서 딱 좋은 몸무게인데 S가서 P 타기 입고 안에 반팔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안을 두껍게 입고 싶으면 M 가셔야 돼요 어... 딱 이제 그게 좀 고민되는 사이즈긴 해 보면은 이제 이게 그런 것도 중요해요 아우터를 구매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코디할지를 고민을 하고 사이즈를 가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안에 뭐 이게 굳이 아니더라도 후드티를 입고 싶으면은 본인이 P 타기 입는 것보다 한 사이즈 크게 가시는 거고 그... 특히 뭐 라이드 자켓이 그렇게 많이 가죠 라이드 자켓이 근데 예를 들어서 안에 티셔스만 입을 거다 라이트한 이너를 입을 거다 그러면은 그냥 P 타기 가시는 거에요 예... 우리 베이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쏘로그 목토밖에 없는데 레드윙 살 돈목에 박시밀는데 아 굳이 레드윙 사지 마세요 예... 굳이 레드윙 사지 말고 난 입문으로 추천하는 거는 쏘로그도 뭐 많이들 신지만 치페화 근데 다만 치페화는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라서 살... 솔직히 말해서 입문하는데 레드윙 하나 사는 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페화 두 개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예... 베이프야 너 베이프 옷 있어? 아니 1도 없어 니네 유치원이야? 흐흐흫 심지어 베이프 안 좋아 어쩌라고 흐흐흐흫 야 너네 뭐 여기서 무슨 어? 나 여기 무슨 뭐 개강 시뮬레이션이야 뭐야 야 너 집 어디야? 너 나랑 맨날 집에 같이 갈래? 너 치킨 좋아해? 이러면서 뭐 니네 뭐 젖먹질 이게 젖먹질이야 얘들아 그 뭐 소위 얘기하는 굳이 몰라도 되잖아 얘들아 베이프가 베이프 좋아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젖먹질은 개강 개강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바빠서 오랜만에 왔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어보길래 아 답변을 하지마 얘들아 아 본인이 젖먹질이라고 느끼면 답변을 하지마 이거는 솔직히 질문한 사람 잘못이 아니야 답변한 사람 잘못이야 본인도 알면서 괜찮겠지? 이러면서 알면서 실수하는 거 있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방해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면서 하 쓰읍 뭐 개 상관없겠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답변해주는 게 예의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제부터는 답변해주는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다 하하하 답변해주는 사람들 뭐라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거든 뭐 아니다 아니다 어쨌든 하지마세요 드리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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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잘 입는 형들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트럭커 자켓 흑청이네요 이게 길이가 짧아서 안에 입을 옷을 긴 걸로 맞출 생각인데 어떤 색상이나 종류의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지는 와이드팬츠 검정이랑 카키인데 어울릴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런 패션은 제일 많이 캐주얼하게 하는 게 뭔 줄 알아 얘들아? 뭔 줄 알아? 여기다가 블랙진을 입고서 예를 들어서 뭐 디스진이 뭐냐면은 이제 데미지진이라고 그래서 이게 허벅지나 무릎 쪽에 이제 까진 거 찢어진 거 블랙진을 입고 안에 흰색 티셔츠나 검정색 티셔츠 입고 이 흑청 트럭커 입고 그 다음에 첼시 부츠 크으 이게 이게 사실 헌팅이나 뭐 딱 그 봄때 기본이거든 그거 아니면은 부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흰 색깔 다놔 뭐 커먼 프로젝트나 아니면 올검 다놔 올검 스니커즈 뭐 아니면은 꼼데 꼼데 컨버스 콜라보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 그게 그냥 깔끔하기도 하고 여성분들도 되게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남성분은 되게 많이 하는 패션인데 이 친구는 와이드 팬츠 하려나 봐 근데 검정이랑 흑청이라면 좀 촌스러울 순 있어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촌스러울 수 있어서 와이드 팬츠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에서 느낌나는 뭐 베이지색이나 이런 걸로 하나 한 다음에 위에 하나 이렇게 좀 루즈하게 걸쳐주는 것도 괜찮고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있는 트럭커야 근데 이런 거 다 잘 어울려 어 솔직히 막말로 흑청 트럭커는 하나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 진청 연청 트럭커 그 청자켓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요 어 혹시라도 뭐 청자켓을 구매하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직까지 청자켓이 없으신 분들은 어 흑청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 코디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청자켓을 고른다는 것 자체는 청 데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 물론 흑청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해요 아니 뭐 비슷하게 색깔 입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입어보면 되게 촌스럽습니다 왜냐면 데님 색깔이 데님 워싱이 완전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도 청자켓이 있는데 청자켓을 일단 청바지를 포기한 상태에서 다른 거랑 코디를 해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흑청으로 먼저 입문하시는 게 어 좋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도 도전해보고 싶네요 이러는데 트레이닝? 트레이닝? 무슨 트레이닝이요? 트레이닝 팬츠? 아 흑청 트럭커에 어 그렇게 입어도 이쁘긴 하지 근데 그런 게 좀 스트릿에 가까우니까 어 저 꼼데 컨버스 샀어요 이러는데 인터넷에 아니 우리 카페 꼼데 컨버스 되게 싸게 올라온 거 링크 있던데 나도 봤어 지나가면서 이번chs 펄버스 크 λι месте 더블3 접 handy 이걸 왜 제가 골라줘요 근데 아메카진님 이거 왜 제가 골라줍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이거 내가 고르라고 해도 별로 그거 안살거 같은데 아 왜냐하면은 저는 아메카진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주시는 거에요 ? 아니 저 주시는 거에요? 저 주시는 거면 제가 고를게요 저는 저는 폴로 블루종 하죠 카라트 훈두 점퍼는 안하죠 저 주시는 거에요 혹시? 이거는 왜냐면은 나는 나이가 아메카지님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고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근데 저는 만약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블루 좀 주세요 선물 고맙습니다 지려버렸다 시청자 분들 선물 주실려고 고르라 그러고 요즘 행복합니다 행복해 행복해 BDU 자켓 안에 이너 고민 유니폼 브릿지에서 BDU 자켓 세일하게 샀는데 안에 이너를 뭘 입을지 고민되냐 추천 좀 해주세요 정말 다 잘 어울립니다 카키색 아니면은 이런 카키색은 블랙도 잘 어울리고 흰색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색상 뭘 입을지 뭘 입을지라고 하면은 그냥 뭐 티셔츠가 제일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팩에 담긴 브랜드에서 팩에 뭐 새팩에 만원 새팩에 만원천원 이런 유넥 있잖아 그런거보다 예를 들어서 목폴라 폴라가 좀 더 이게 좀 얇고 조금 원단이 얇은 그런 반팔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추천해 주자면 저런 데다가는 헬리넥 티셔츠라고 보시면 단추로 이렇게 디테일 들어간 티셔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색상이 파란색이고 검정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회색으로 무난한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디테일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를 포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잠가줘도 이쪽 어 넥라인이랑 여기 가슴 바스트가 여기 보이기 때문에 살짝 오픈해 주시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해도 괜찮아 목폴라 목폴라 목폴라도 괜찮지 목폴라도 괜찮은데 그런 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반팔류로 추천을 제가 했고요 저런 카키색 아우터에는 바지가 어떤 게 좋나요 카키만 안 하시면 돼요 카키랑 베이지만 안 하시면 돼요 카키랑 베이지 카키랑 카키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형 왜 쇼핑몰 안 차리시나요 제가 쇼핑몰 안 하는데 저는 브랜드에요 저 브랜드 브랜드 시작했어요 쇼핑몰을 왜 해 근데 브랜드하면 브랜드하면 브랜드하지 저는 나중에 편집샵 할 거예요 저는 서른 살 때 원래 꿈이 그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열심히 키워가지고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2,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1층에는 편집샵 그래서 지금 브랜드 무리하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편집샵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놔야 패턴을 다 짜놓고 어느 정도 그 브랜딩을 해놔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서른 안됐죠 저 어려요 서른 살 때 딱 이제 편집샵 딱 하고서 위에 2, 3층에 게스트하우스 그 밑에는 밑에는 클럽? 이 nume은 이제는oca disagreement에서 클럽 갖고 싶은데 ютсяally 욥심인거같애 Counter 엷 선 corrupt 저 서른 안됐어요 Holy nossa 저기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일부러 그러는거 아냐 너네 일부러 나 놀리려구 처음에는 아 내가 좀 넓게 생겼구나 이 생각했거든 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늙게 안생겼어 나랑 한 살 차이 밖에 안나요? 동년배야 반말해 그냥 링크 존나 수상하다 이거 읽어본거냐? 야 검수 된거야? 검수 됐나보네 노창이가 이거 들어가는데 뭐 야동나오는거 아이가? 신음소리 나오고 이거 안나오는디? 뭐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 아 이런거 사지마세요 여러분들 썸네일만 봐도 진짜 싸구려 같다 근데 가격 창렬이야 이런거 보면은 이거 옷 좋아하시고 많이 사보신 분들 보면 따가라요 진짜 이런거 보면은 일단 썸네일 썸네일 자체가 야 이게 이 가격이라고?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에 좀 비싼 감이 있고 좀 비싼 감이 있어요 이 청바지는 얼마정도면 사실거에요 그거 연청은 안사구요 이 진청을 19,000원에 사면은 입어보고 핏이 괜찮으면 살까말까 고민을 할거에요 뭐 정확한 답변이에요 연청은 아예 손에 들지도 않을거구요 이 중청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어봐요 어 19,000원이네 하면서 입어봐 입어보고 핏이 괜찮으면 스으으으으 Erg 하... 바지도많은데 이걸 사아듣하나 19,000원에? 이 정도? 어 아니 무릎발사 쩔거같은데 이거 입으면은 느낌상 그냥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제가 입어볶은것도 아니고 입어본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원담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 판단하는거는 못해요 근데 옷을 많이 사보고 어느정도 느낌이란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렇게 막 높은 퀄리티의 청바지 아닌건 확실하구요 그 다음에 뭐 입었을때 핏감이 좋으면 구매하시는데 이 가격은 좀 비싸다는거죠 연청? 연청 조금 뭐 여름에 뭐 이렇게 티셔츠에 입지않나 음... 닥터마틴 3월 고민중인데 어떤게 좋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란 스티지들 이런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블랙스티치가 좋아요 1번입니다 저는 초용기장 짧은 코트 모르겠어요 이번 18S에서 시즌으로 나온 코트인데 어떤가요 아 이거까지 했죠 어저께 이렇게 다 정리됐나요? 어 이거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소식만 보고 요 겨스카이어 컨텐츠 마무리하면 될거 같은데 아니 야 야 게시판 좀 지쳐봐 야 게시판 좀 여러분들 지키세요 여러분들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하루종일 하는게 이거 게시판 옮기는거 추천 게시판이랑 자유 게시판이랑 섞어서 짬뽕이야 이러면 뭐하러 내가 두개를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패션 자유 게시판은 자유롭게 패션에 대해서 올리는거야 추천 질문하는거는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짬뽕이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난리났어 지금 어떻게 이거 얘들아 개짬뽕 나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큰일났네 땡구님 아 우리 땡구님께서 이제 1840번째로 이제 한국에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브로 분위기가 커플룩 귀엽노 음 얘 뭐하는건줄알아 얘들아 얘 지금 뭐하는건줄알아 얘 백팩 협찬받았거든 한골에서 우리 영준이 백팩 여기서 여기서 협찬받았단 말이야 그거 찍고있는거야 진짜 개성실하게 탭도 안됐어 봐봐 탭달려있는거 보여? 얼마나 순수해 얘가 탭달구서 여기서 지금 백팩 협찬받았다고 지금 이거 찍고있는거야 같이사는애야 같이사는애 같이사는애 여자친구고 근데 옷 잘입지않냐? 여자친구? 여자애 옷 잘입어 항상 내가 뭐 스타일리스트할때 뭐 필요할때 얘가 스타일리스트 전공도 아닌데 얘한테 항상 부탁해 얘가 옷을 코디같은거 센스가 좋아 죄송하지만 뭔가 오더할수 같다고? 오늘은 김경진은 안나오네요 청잼캣 샀어요 청잼캣? 어디서 그런말을 배워왔어 핸드폰 딱 거꾸로 들고 청자켓에다가 파티클 팬츠에다가 했네 야 근데 청자켓이 좀 싸굴같다 농심아 농심라멘님 눈에 보여 이거 비싸봐야 5만원도 안하거든 빈티지 아니면 보세로 5만원도 안해 이거 청자켓이 눈에 딱 보여 그런데서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나는거거든 코디같은경우도 품목 자체가 어느정도 비싼걸 사라고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마지노선가격을 주고 퀄리티가 있는걸 사야 티가 안난다는거에요 사사각격장매눈이 농심이 있으면 뭐 얼마인지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농심회장 아들은 아닌거같애 제가 볼때는 처음에는 농심라면으로 해가지고 댓글마다 다 농심라면 추천하길래 어 얘 농심회장인가 생각했는데 제가 볼때는 확실하게 집보면서 알았습니다 어 쇼파보니까 농심회장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아버지의 아들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50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컨텐츠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명으로 겨스콰이어라고 지었는데 에스콰이어 최겨울 겨스콰이어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제목을 좀 정해주세요 이 컨텐츠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방송을 켰을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거는 하루에 한번씩 이렇게 딱 쓱 보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컨텐츠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아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뭐 하시면서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αι i 3 2 3 2 3 4 4 4 4 5 5 4 4 5 4 ig 4 5 5 5 6 5 9 5